네,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 간의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여당 야당이었을 때, 지금의 여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는 당시 우병훈 전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강쟁이 공격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첫 국회 업무부고에 들어갔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조국 수석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훈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수석들을 국회에 출석시키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 부분을 또 야당 의원들이 짚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문제를 놓고요. 인사 참사, 내로남불, 높은 여론 지지도 믿어서 그런가라고 야당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35억과 관련해서 종천 의원은 사용자료를 확인해야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에 놓고 과유불급이었다라는 비판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프라임 시간대 지상파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입장이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여러 개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별로 걸러지지 않고 추천이 됐을까?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가? 그래서 오랜 과기계의 염원으로 지금 만드는 조직인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기계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었다는 그런 자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올해에만, 그러니까 5월 8일까지 특수활동비 35억을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35억 원에 대해서 청와대도 또 직무대행 측에서도 서로 자기들은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특수활동비 35억 집행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의 모든 자료들이 지정기록물로 이관이 돼 있고 또 목록조차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3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바로 부풀려진 여론조사만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대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5가지 경우에 관련돼 있다는 것으로 똑같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증을 비롯한 수석들이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단 한 사람, 조국 민정수석만이 빠졌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 책임을 묻게 해서 조국 수석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공수가 뒤바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정서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게 먼저 여당부터 좀 비판을 하면요. 저는 이게 민정수석이 왜 출석 안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게... 전례가 없잖아요. 대통령 빼고는 이게 다 출석하게 되죠.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이게 국회 출석 권한만 있지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민정수석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법에는 국회는 수사나 재판에는 관여 못해요. 나머지 게 다 국회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정수석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라는 건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면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다섯 번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령 잘못된 관행이라도 저는 바로잡아야 되고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당의 모습을 보니까 여당은 이게 청와대의 하부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당도 이게 잘못된 건 비판을 해야 돼요. 계속 청와대를 감사면 안 되거든요. 정의당도 이게 인사참사로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 테스트 노트. 정의당도 그랬는데 여당은 이게 계속 청와대를 편들고 있어요. 이건 이게 국회의 저는 본 모습이 아니다. 이래 보고요. 야당은 이게 제가 보기에 문제 제기는 정당해요. 그리고 이게 인사참사 문제 제기는 정당하지만 제가 보기에 송고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좀 설득력이 국민한테 여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에 청와대 이런 회의나 업무보고에서 청와대표는 엄청 들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관행. 그게 바로 전 정권하고 반면 교수 삼아서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습하면 안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따라하면 안 된다? 뭔가 달라야죠. 달라야 된다. 차 교수님. 저도 서정욱 변호사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거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공격했던 정치 세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내로남불 부분은 상당히 수긍이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케이스와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케이스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둘러싼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를 따지기 위한 그런 출석이었던 것이고 조국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격 자체는 소위 말하는 코드 인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제 있었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부분 지명자에 대한 지명어도까지 공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상당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늘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정수석이 과연 국회법상 지금 불출석하도록 고장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나쁜, 권유주의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나쁜 관행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적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가 어제는 여야 운영위 간사가 합의가 민정수석이 안 나오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정수석이 계속적으로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우리 정치권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 큰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야당인들이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인사 참사와 관련돼서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나오라는 건데 나오지 않았다. 대국민보고대회라든지 아니면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조국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고 나와서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소통하는 모습에 가깝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정수석 출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과거에 민정수석이 참석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거는 지금 역대 다 합쳐서 다섯 번만 출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참석 안 하는 게 관례가 된 거죠. 지금 현재 정권교체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누구를 탓할 여당, 야당인 서로 간에 탓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불추석할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정수석이 그런 사정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이런 국세청이라든가 국정원, 이런 데서의 업무를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걸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사실상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래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을 안 하듯이 수사 진행 상황도 나름대로 좀 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추석을 하는 관행이 사실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접회 정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를 민정수석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본연의 업무인 진작 국민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원래 본래 임무거든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심에 가장 다가와서 민심을 잘 소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출석은 안 하더라도 민정수석지와 관련된 주요 업무가 있을 때는, 현안이 있을 때는 참석하는 쪽으로 새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야를 총평하자면 오늘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소위 이렇게 된 날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평소에는 국회의원들, 청와대의 갑을 관계에서 국회의원이 을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갑을 관계가 바뀌는 날입니다, 이런 국회 출석한 날은. 그런데 오늘 여당은 보면 평소에 창을 들던, 야당 때 창을 들던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 하니까 방패들고 계신 옛날 자세는 옛날 그대로 하니까 좀 엉거주춤한 그런 모습이었고. 모양새가 안 나오죠. 야당은 원래 골 결정력이 약하고 문전 처리가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소재가 많았는데 득점은 하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여야 간에 공수만 받겠을 뿐이지 토킹, 객킹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잘못된 어떤 관행이랄까? 관례, 또 비정상위증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혁신하고 쇄신하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못된 것이 민정수석 국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민정수석에 안 나옵니까? 안 나와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 나왔었어요. 민정수석의 일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할 사안이고.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혜택도 고치 않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여당이 했던, 한나라당이든 과거에 여당이 했던 행태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지지율은 50% 이상 이렇게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 우리가 흔히 호위무사라고 하죠. 대통령 보호하는 역할, 청와대 대변인 비슷한 역할, 이런 역할을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도 대통령의 그러한 개혁 정신을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확산한다면 당연히 저런 잘못된 부분부터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하나, 누굽니까? 정연백 여가부 장관이든가? 이분이, 나는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현민 행정관인가요? 행정관에 대해서, 선임 행정관. 저분 문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 국무위원이,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명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엊그제 대국민 보고대회도 보세요. 너무 짜여진 이런 각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무런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의 초심을 지키도록 하겠다. 천개 홍수대 손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가 없었더라면 그날 국민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획도 좋고 각본대로 잘 짜여진 각본도 좋습니다만 이미지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 취임식에 가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 대해서 노고를 취하하고 정말 42년의 군 생활 동안 외국 한 번 못 간 것에 대해서 카나다, 왕복, 여행권을 주는 그런 진정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의 더 중요한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왜 교체를 못 하는지, 왜 경지를 못 하는지, 행정관 한 말을 못 할 정도로 장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지, 거기 와서 답변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정현백 장관의 무력감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귀를 막은 건 아니고요. 오늘 임정석 비서실장 얘기로는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정현백 장관의 얘기, 의견을 문 대통령이 전달했고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인사권을 좀 존중해달라. 이렇게 임정석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만 제가 팩트로 전환해드리고. 양 이사장님.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쭉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정수석을 불러냈던 부분들이 사실상 정쟁적 관점에서 불러낸 거잖아요. 인사 문제는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이 나가면,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민정수석에게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했던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순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념적 코드 맞추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제 또 논평까지 나온 상황에서 민정수석에게 쏟아지지 않아야 될 질문들이. 외려 민정수석에게 쏟아지는 부분들이 사실상 민정수석이 불출석하였던 계기였는데. 기본적으로 보수 야당이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요구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거는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내내 민정수석 출석시키라고 수많은 요구들을 했고 수많은 협박들을 했고 수많은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한 번도 끝내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보수 야당이 출석과 불출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소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한다는 부분이 제 평가인데. 대국회 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더라면 이제 국회도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 소통만큼 좀 의미 있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후에 민정수석의 출석들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략집에 검찰총장 국회 참석 의무화라는 것들을 대통령 공략집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과 인사수석의 주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검증 후보자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건 또 민정수석의 소관이니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서영호 소장님. 여기 계신 패널분들 얘기 들으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조국 민정수석인 줄 알겠어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 개최를 합의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꽁 대신 닭이라고 조현옥 인사수석이라도 온다고 하니까 인사 문제를 기승전 인사로 해서 모든 운영위를 민재인 정부의 인사 실정에 대해서 공격을 다하겠다라고 운영위 전략을 수립한 것 같고요. 그것을 맞받아치는 청와대는 국회가 협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격의 장에서 청와대를 보호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원톱으로 방패를 잘 맞이해서 조국이 출석했냐 안 했냐 문제만 가지고 쟁점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문제는 다 비껴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 야당에서의 조국 운영을 만들려고 했던 창은 무리였다고 해서 D마이너스고 그리고 오히려 조국 수석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나머지 문제가 다 덮인 여당으로서는 B플러스 잘한 것 아닌가. 국회 운영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향후에는 민정수석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야당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가 된다면 언제든지 조국 수석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